자, 그럼 군단의 썩은 법무관들부터 먼저 날려볼까? 가! 야, 준비됐나? 방귀자! 자, 하나, 둘! 한 번, 한 번 했어, 이거 없어, 귀엽어? 아이고, 놀고 들어 앉았다, 진짜. 죄송합니다. 네 골프채 하나 얼마짜리인 줄 아나, 어? 아, 죄송합니다. 너희들 월급 1년 6개월 싹 마와도 못 사는 기다. 아이고, 진짜. 그럼 그 사병들 월급 좀 올라가게, 군단에서 총대 좀 매주시죠. 너희들 뭐고, 어? 황금같은 젊은 시간을, 어? 2년씩이나 고스란히 펄치는 듯. 골프채 하나만도 못하다면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, 너희들 뭐야. 아이고, 잠시만요. 어? 너희들 뭐고? 완암의 사진 함부로 찍놈. 캐디 아니시죠? 복무 중인 군인 맞으시죠? 괜찮아요? 역시 우리 예상대로네요, 윤 기자님. 아, 이것들 보세요. 군단 법무관님들! 지파, 지파, 지파. 아니 지금 재판 있지 않으십니까? 세상에, 일반 사병들한테 골프채 들게 하고 골프공 줍게 하고. 그리고 깎아보니깐 골프채로 뭘 이거 하시려고 했죠? 아이고. 나락박 드시는 분들이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카메라 보니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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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아멘. underwater.